1킬로 짜리 어 근데 어제오늘은 통 일찍이 없네요 어제는 뭐 아예 안나왔어 근데 그게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? 몰래갔어요 난 뱀자가 이제 배우는거라 이유가 있는것도 모르고 아 장낚시 그전에는 그냥 대낙이나 이런거 하셨는데 지금 배우신거에요? 대낙도 한지가 오래됐고 난 저기 바다낚시 주로 좋아하다가 요즘 와서 이제 바다낚시도 여기 와서 이제 할 불편이 안되고 그래서 지금 낚시는 좋아하는데 이게 잘 재밌다고 했는데 안되네 야 이거 입질한거 아니야? 뭐 입질 왔어요? 한번 까딱했어요 아 장어 입질은? 장어 입질은 그냥 아주 시원처럼 찌다보니까 저렇게 하다가 그냥 까딱까딱하면서 쭉 켜요 아 그래요? 네 뭐 배 저 뭐야 잉어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하다가 그냥 팍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장어는 아니더라구요 아 장어는 별로 어 이것도 아 이거 걸렸나본데